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 만들어줄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 만들어줄게 아무리 바쁘고 잘 나가도 그렇지 왜 곡을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녀? 처음부터 전여도 친구 팔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는 앤데 내 돈이 좀 좋긴 좋은가 봐?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? 많이 아파 죽었대, 윤희가 내 음악이 배축인 거야 근데 왜 앞에 뱉어놨냐? 찾을 사람 있잖아 아멘, 나 둘 다 봤을 때 가끔은 또이 그때 마리 또는 널 러치 죽임은 죽음이 바로 이른 뒤